안녕하세요. PC포맨입니다. 오랜만에 8월 추천 견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한 달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팀온 위메프 사태도 있었고 AMD 신제품이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9000번대가 출시하면서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아직까지 게이밍 PC로서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적은데요. 9000번대 X3D 모델은 곧 출시할 예정이 되어 있으니 게이밍 PC의 끝판왕을 보시겠다면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PC포맨에서는 실제로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성능과 AS가 검증된 구성품들로 엄선하여 추천드립니다. 바로 8월 추천 견적 함께 살펴보실까요? 사무용 견적입니다. 먼저 인텔 견적입니다. 인텔만 2100의 내장 그래픽을 이용한 견적입니다. 사무업무, 웹서핑, 인강은 물론이고 롤피파 같은 가벼운 게임까지 가능한 견적입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다 보니 사용하시는 모니터 포트와 메인보드의 포트의 호환성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케이블이 맞지 않다면 변환 젠더를 사시거나 다른 케이블을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AMD 견적입니다. 라이젠 4650G의 내장 그래픽을 이용한 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장 그래픽을 이용한 견적이라서 포트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인텔만 2100보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아서 가벼운 그래픽 작업 및 게임도 고려하신다면 라이젠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게임용 견적입니다. 인텔과 AMD 그리고 라라랜드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텔 견적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텔만 2100F RX 580입니다. 예전에 나온 그래픽 카드이지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훌륭합니다. 롤, 발로란트 피파 등의 저사양 게임들은 가능하며 FHD 환경에서 옵션 타현만 하신다면 대부분의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텔 12400F RTX 4060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중옵 이상으로 즐기실 예정이시라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영상 편집, 포토샵 작업도 가능한 가성비 견적입니다. DLSS3 기능을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좀 더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텔 13400F RTX 4060 Ti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최신 게임들을 상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으며, QHD 해상도에서도 옵션 타협하신다면 원활하게 게임이 돌아갑니다. 인텔 14600KF RTX 4070 슈퍼입니다. FHD, QHD 해상도 둘 다 가능한 견적입니다. 원컴 방송용 그래픽 작업에도 충분하며, 스팀 게임과 같은 고사양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견적입니다. 인텔 14700KF RTX 4070 Ti 슈퍼 견적입니다. CPU 발열이 높은 만큼 순행 쿨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HD, QHD에서 고사양의 게임도 가능한 견적입니다. 영상 편집이나 방송용 컴퓨터로도 뛰어난 견적입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있었던 라인인 만큼 인텔을 꼭 쓰셔야 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AMD 견적입니다. AMD 5600RX580 견적입니다. 롤, 디아, 피파 등 저사양 게임은 풀옵션으로 돌아가며,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등의 고사양 게임도 옵션 타협하신다면, 즐기실 수 있는 조합입니다. AMD 5600RTX4060 견적입니다.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의 온라인 게임도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으며, 간단한 영상 편집, 포토샵 등 작업 또한 가능한 가성비 견적입니다. AMD 7500F RTX4060 Ti 견적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최신 게임들을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견적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이밍 PC 견적입니다. AMD 7500F RTX4070 슈퍼 견적입니다. QHD 해상도에서 중상급 옵션으로 즐기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웬만한 프리미엄 PC방보다 좋은 컴퓨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사양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AMD 7800X 3D RTX4070 Ti 슈퍼 견적입니다. 한번 사고 오래 쓸만한 PC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견적입니다. 최신 게임들은 상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으며, 작업 성능, 방송용으로도 뛰어나 다방면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조합입니다. AMD 5600RX 6600 견적입니다. 최근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드라이버가 업데이트되면서 더욱더 안정화되고, AF-MF 옵션 사용 시 프레임이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상승합니다. 게다가 곧 AF-MF2 버전이 출시되어 기존에 있던 단점들도 보완된다고 합니다. 기존 RTX 305060보다 좋은 가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견적입니다. 7500F RX 7600 견적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최신 게임들을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견적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조합으로 RTX 4060보다 성능은 높으면서 가격대는 저렴한 견적입니다. 7500F RX 6800 견적입니다. 4060Ti보다 10에서 20% 성능이 뛰어나며, 가성비까지 좋은 견적이어서 최근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견적입니다. RTX 4070과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대가 매우 저렴하여, FHD 해상도에서 최상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는 가성비 견적입니다. 7800X 3D RX 7800 XT입니다. FHD는 물론 QHD 해상도에서도 웬만한 게임은 상급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는 견적이고, RTX 4070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5에서 10% 정도 좋은 견적입니다. 7800X 3D RX 7900GR이 견적입니다. 4070 슈퍼 대비 가격이 저렴하며, 비디오 메모리가 4GB 더 높아 AI 모델 및 콘텐츠 제작에 있어 유리합니다. 성능 또한 우수하며, 가격대가 낮아 좀 더 가성비 있게 QHD 해상도의 조합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최고사양 견적입니다. 인텔 14900KF RTX 4090 견적입니다. 게이밍, 그래픽, 작업 렌더링 등 다방면에서 매우 뛰어난 견적입니다. 다만 현재 인텔 14세대 i7, i9의 경우 호환 이슈가 있어 꼭 인텔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AMD 9950X RTX 4090 견적입니다. 가격을 상관하지 않은 최고사양 PC입니다. 9950X는 전 7950X와 다르게 발열이 높지 않아 쿨러 선택면에서 좀 더 가성비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PC4맨에서도 팀원 사태에 피해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니 자사몰에서 더욱더 고객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부품 변경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 채널이나 홈페이지의 견적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빠르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특가와 이벤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